영어의 기본 패턴을 익히면 영어가 저절로 나옵니다. 휴일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밤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생일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휴가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당신 도시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weather like for the rest of the week? 세 번째 패턴입니다. 나는 당신의 무엇을 사랑해요? 드레스가 마음에 드네요. 어디서 샀어요? 머리 너무 좋아요. 멋져 보입니다. 당신의 차가 너무 좋아요. 정말 멋져요. 요리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당신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당신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줄래요? 방금 말한 것 다시 말해줄래요? 그 지시 사항을 다시 말해줄래요? 그 질문을 다시 말해줄래요? 그 노래를 다시 말해줄래요? 그 노래를 다시 말해줄래요? 그 레시피를 다시 말해줄래요?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나요? 안녕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감사합니다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안녕히 가세요를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사랑해를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물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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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내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re I put my keys.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next. 그가 왜 화난 건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he's upset. I don't know why he's upset.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첫 번째 패턴입니다. 어떤 계획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s?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s?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s? 오늘 밤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your birthday? Do you have any plans for your birthday? Do you have any plans for your birthday? 휴가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당신 도시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패턴입니다. 나는 당신의 무엇을 사랑해요? 드레스가 마음에 드네요. 어디서 샀어요? 머리 너무 좋아요. 멋져 보입니다. 당신의 차가 너무 좋아요. 정말 멋져요. 요리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당신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당신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줄래요? 방금 말한 것 다시 말해줄래요? 그 지시 사항을 다시 말해줄래요? 그 질문을 다시 말해줄래요? 그 노래를 다시 말해줄래요? 그 레시피를 다시 말해줄래요? 그 레시피를 다시 말해줄래요?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나요? 안녕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안녕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감사합니다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안녕히 가세요를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사랑해를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물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물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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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내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re I put my keys.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next. I don't know what to do next. I don't know what to do next. 그가 왜 화난 건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he's upset. I don't know why he's upset. I don't know why he's upset.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첫 번째 패턴입니다. 어떤 계획 있으세요?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휴일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s?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s? 오늘 밤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생일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your birthday? Do you have any plans for your birthday? 휴가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your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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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패턴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당신 도시의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weather like for tomorrow? 주말에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weather like for the weekend? What's the weather like for the weekend? What's the weather like for the weekend? 이번 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weather like for the rest of the week? 세 번째 패턴입니다. 나는 당신의 무엇을 사랑해요? 드레스가 마음에 드네요. 어디서 샀어요? I love your dress. Where did you get it? I love your dress. Where did you get it? I love your dress. Where did you get it? I love your dress. Where did you get it? 머리 너무 좋아요. 멋져 보입니다. I love your hair. It looks great. I love your hair. It looks great. 당신의 차가 너무 좋아요. 정말 멋져요. 요리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당신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당신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줄래요? Can you repeat what you just said? Can you repeat what you just said? Can you repeat what you just said? Can you repeat the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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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다시 말해 줄래요? 그 레시피를 다시 말해 줄래요?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나요? 안녕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감사합니다를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안녕히 가세요를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사랑해를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물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내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왜 화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하자나요? 이 문제를 정확히 이렇게 말하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